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 숨을 들이마시고 둘의 숨을 참고 셋에 천천히 후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러한 호흡은 몸의 이완을 도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의 마음을 스스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심상의 시간입니다. 건강을 부르는 심상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한 줄기의 햇살이 눈이 부셔 나도 모르게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지금 나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하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잔잔한 바람소리가 나의 귀를 간지리듯 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바람소리와 함께 저 멀리 어딘가에서 들리는 신의 물소리가 조용히 나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맑은 물소리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내 발은 푹신한 황토 흙을 밟으며 한 발 한 발 천천히 이동합니다. 나의 귓가에는 새소리와 맑은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곳으로 가는 동안 느껴지는 따스한 햇살이 나의 머리 이마 코 입술 얼굴 전체를 감쌉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따사로운 햇살이 나의 목 가슴 배와 다리 발끝까지 느껴지며 나의 온 몸을 따스하고 포근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 번 따뜻한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황토 흙을 밟고 가는 동안 나무가 주는 푸르른 향기가 나의 코에 싱그러움을 더하고 그 향기는 나의 눈과 코를 통해 목으로 천천히 들어옵니다. 싱그러운 향기와 맑은 공기가 온 몸으로 느껴지고 나의 몸은 푸르고 싱그러운 향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천천히 심호흡을 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깊은 호흡을 할 때마다 푸른 향기가 주는 맑은 공기를 느끼며 다섯을 셀 동안 천천히 천천히 눈을 떠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 마음으로 떠올린 좋은 생각들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아픔과 두려움 어두운 기억들은 모두 사라지고 지금 생각한 아름다운 것들만 나의 몸과 마음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음악을 들으며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미사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